이번 시간에 인덱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는 우리말로는 색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색인이 뭔지 아시죠? 보통 전문 서적들을 보시면 개념 중심의 전문 서적들이요. 책 뒷면에 보면 브로그로 색인이라는 게 있죠. 인덱스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나다라마바사 또는 abcd로 단어별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그 각각의 단어들이 몇 페이지에 나타나는지를 나열해 놓은 게 색인이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찾으면, 페이지를 보면 그 단어에 해당되는 다른 데이터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색인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행이 백만 개 또는 천만 개 또는 일억 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CPU 부하나 아니면 디스크 상의 어떤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중심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어떤 웹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 웹서비스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만약에 10분이 걸리거나 극단적으로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서비스는 망한 거죠. 그런 경우에 바로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 입장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가벼운 용도로 사용한다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 인덱스가 없어도 컴퓨팅 파워가 좋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가 어떤 특정한 쿼리에서 조회하는 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아주 중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를 아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덱스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인덱스를 100%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사실 인덱스를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우리 생활코딩의 기초라고 하는 이 틀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인덱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생활코딩 고급 수업에서 인덱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다루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인덱스의 종류로는 프라이머리 키, 노멀 키, 유니크 키, 포링 키, 그리고 풀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키라고 말씀드렸죠. K-E-Y, 열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키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키들을 다 통틀어서 인덱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형태의 인덱스를 걸어놓은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제 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키들에 대한 설명들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여러분들도 실행시켜서 저랑 똑같은 데이터 상태로 동기화를 시켜주세요. 더블클릭하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시켜주면 저와 똑같은 데이터를 데이터셋에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프라이머리 키부터 쭉 한번 살펴보죠. 우선 프라이머리 키는 뭐냐면 테이블 정체를 통틀어서 중복되지 않는 값을 지정해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각각의 행들이 있죠. 여기 인서트가 들어간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행이죠. 그 행을 테이블 안에서 식별하는 유일무일한 값이 바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크리에이트문 보시죠. 여기 스키마를 보면 프라이머리 키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아이디라는 값을 주고 있는데 저 아이디는 컬럼명입니다. 즉 아이디 값이 즉 컬럼명이 아이디인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바로 요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데이터는 요 인서트문에 따르면 1, 2, 3, 4, 6, 7, 8이라고 적혀있는 요 데이터가 바로 아이디가 되면서 그 아이디는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 있는 1, 2,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 각각은 다른 숫자와 충돌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백테오가 3이잖아요. 근데 김경훈이 4가 아니라 3이면 데이터베이스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데이터를 인서트조차 시키지 못해요. 왜냐? 데이터가 중복되면 백테오도 가져올테고 김경훈도 가져올테니까요. 이 테이블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무일한 값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자, 웨어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가장 고속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요거 카피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select from student하고 where id,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다고 말씀드렸죠? 3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 id 값이 3인 행을 가져오죠. 이런 식으로 id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where 조건에 id를 기술하게 되면 아주 고속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테이블마다 딱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 정의가 있잖아요. 여기 프라이머리 키 id라고 적어놓은 걸 밑에 줄에다가 다시 한번 프라이머리 키하고 괄호하고 거기다가 name이라고 적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유니크 키가 있습니다. 자, 유니크 키는 프라이머리 키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테이블 전체를 통틀어서 중복되지 않는 값을 저장해야 됩니다. 자, 여기 프라이머리 키와 같다라는 뜻으로 적혀있죠? 자, 그 다음에는 고속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덱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 개의 유니크 키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라이머리 키랑은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는 딱 한 번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에 딱 한 번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유니크 키는 여러 번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유니크 키를 정의하는 방법이 나와있어요. 유니크 키라고 적어주고 idx-number 이거는 유니크 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생략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이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 넘버라고 적어주게 되면 넘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컬럼이 유니크 키로 지정이 되면서 이 테이블 전체에서 다른 값이랑 충돌하지 않는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이 넘버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행 중에 넘버라고 하는 값과 동일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긴 이 테이블 안에서 이 넘버를 지정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스튜던트 테이블이니까 학생에 대한 테이블이잖아요. 그 중에 이 넘버라는 컬럼은 그 학생의 학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번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식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번과 같은 데이터는 유니크 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멀 키가 있는데요. 노멀 키가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와 비교되는 부분은 이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정의상에 보면 키라고 적혀있는 게 바로 노멀 키에 대한 정의거든요. 자, 이 노멀 키를 키 값으로 Department, 즉 학과를 키 값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자, 한 학생은 하나의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학생들마다 컴퓨터공학과라고 하는 이 값을 여러 명이 가질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인덱스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노멀 인덱스를 걸게 되면 그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이숙경도 컴퓨터공학과고 벡테어도 컴퓨터공학과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중복해도 인덱스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노멀 키는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보다는 좀 더 속도가 느리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인덱스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인덱스를 걸지 않은 컬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멀 키는 키를 여러 번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 키라고 적혀있는 이 정의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정의를 밑에다가 한 번 더 하고 데파트먼트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뭐 데파트먼트가 아니라 뭐 address나 name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인덱스 키를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머리 키와는 또한 구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텍스트는 이거는 좀 고급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myi3이라고 하는 스토리즈 엔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그 SQL문 쿼리문을 복사해서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검색 결과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 매치, 여기 웨어문 뒤에 매치하고서 괄호 안에 introduction이라고 되어있죠. introduction이라고 되어있는 요기에 있는 게 칼럼인데요. introduction 컬럼 중에 against라고 하는 괄호 안에 영문과에 라고 적혀있잖아요. 영문과에 라고 하는 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컬럼을 행을 검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프리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길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게시판 같은 경우는 게시판의 본문 또 블로그 같은 경우는 포스트의 본문이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긴 긴 데이터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올 때 바로 이 프리텍스트라는 것을 사용하면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텍스트는 어 한계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스토리지 엔진 중에 myisem이라는 것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테이블을 정의할 때 테이블의 엔진으로 myisem을 정의했거든요. 이게 테이블 엔진이 만약에 inodip이나 이런 거라면 이 프리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mysql은 뭐 사실 영어권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한글 같은 경우는 영어랑은 구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리텍스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형태소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리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문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루신이나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 전문 검색 엔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 서버에다 설치해 놓으면 마치 여러분이 구글이나 뭐 야구 같은 엔진, 검색 엔진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아주 빠르게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루신이나 스핑크스는 둘 다 오픈소스고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성능도 좋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MySQL에서 이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은 이 큰 데이터 있잖아요. 텍스트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복키 라는게 나왔습니다. 중복키는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컬럼을 포함하는 건데요. 자 여기 스키마를 보면 자 여기 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보면 어 데파트먼트 콤마 어드레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데파트먼트 라고 하는 컬럼과 어드레스라고 하는 컬럼을 묶어서 하나의 노멀키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건 뭐냐면 하나의 키 정의 안에 두 개의 컬럼이 들어간 거죠. 바로 요런 것들을 중복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하나의 키 여러 개의 컬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셀렉트문에 제가 커피해서 붙여넣기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데이터가 검색이 되겠죠. 자 다시 화면에 들어와서 즉 여러분이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사용하는 방법 중에 우선 이 디파트먼트 즉 학과를 검색하는 것과 그 학과 안에 있는 학생 중에 이 제주도에 있는 학생을 집주소가 제주도인 학생을 가져오는 아니면 어떤 집주소를 같이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키를 걸어서 이렇게 디파트먼트와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컬럼을 하나의 키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두 개를 같이 검색하는 경우에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중복키라고 하고요. 중복키는 노멀키나 유니크키나 프라이머리키라고 구분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이 각각의 키들에 대한 정의들이 있잖아요. 프라이머리키, 유니크키, 노멀키, 프리텍스트 이것들이 정의할 때 여러 개의 컬럼들을 묶어서 하나의 키로 정의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통틀어서 중복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인덱스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인덱스를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를 정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웹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덱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검색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새로 기획이 바뀌면서 검색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 자주 조회되는 컬럼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인덱스를 정의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주 조회되진 않지만 한 번 조회할 때 아주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컬럼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인덱스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긴 경우에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url 같이 데이터가 아주 길어질 수 있잖아요. url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인덱스를 걸게 되면 인덱스를 걸어서 얻게 되는 효과보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용량 그런 것들을 차지하는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디스크상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url 자체를 해시로 만들어서 그 해시를 저장한 다음에 그 해시를 검색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인덱스를 짧게 만들어 짧게 만드는 인덱스의 데이터를 짧게 만드는 그런 기법들이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해시라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인덱스는 요런 원리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니까요.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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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